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보죠. 먼저 최근에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 기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배경에 손정희 회장이 8조, 9조 정도를 매입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고래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고래. 나스닥의 고래가 누구였냐 했더니 나스닥의 고래는 손정희 회장이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었다. 이렇게 주말에 보도가 된 건데 월스트리트저널하고 경제매체죠. CNBC가 소식통을 이용해서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기업들의 주식들과 연계된 수십억 달러의 주식 옵션을 사들였다. 이렇게 보도를 지난 현지 시각으로 4일 날 했는데 이게 원래 옵션이라는 것은 장애 거래에서도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소문이 좀 들라는 거래 행태를 보이나 봐요.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겠지. 어카운트가 워낙 큰 어카운트니까 브로커들한테도 그리고 사실은 증권회사 직원이 거래 체결을 시키는 직원들이라도 그 고객의 정보에 대해서 알리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꽤 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암암류의 소문이 좀 났을지도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건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우가 누구냐 누구냐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손정희 회장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규제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올해 봄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같은 IT 공룡의 주식을 거의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7500원어치를 사드렸다고 서류에 나타나 있고 여기에 보태서 주식과 연동된 콜옵션 그러니까 이 콜옵션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만약에 3개월짜리 콜옵션이다 6개월짜리 콜옵션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콜옵션을 예를 들면 예를 든 겁니다. 특정한 주식을 내가 100불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제가 사게 되면 그 주식이 만약에 100불이 아니라 500불로 가더라도 난 10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대신 만약에 10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그 주식이 10불이 되면 사실 이거는 휴지오각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콜옵션으로서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휴지오각이 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레버리지를 극도로 많이 쓰는 상품이 콜옵션이겠죠. 그래서 현물 주식도 많이 사고 거기다가 콜옵션까지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옵션을 사게 되면 누군가는 콜옵션을 팔았을 거 아니겠어요. 콜옵션을 파는 주체에서는 일종의 콜옵션을 팔면서 프리미엄을 받는 형태가 되니까 그거를 완전히 노출시키기보다는 또 해치를 한다고 현물 주식을 또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IT 공용 기업들의 주식 매수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다 고향이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올랐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고 콜옵션, 파생상품 매입 규모 두 개를 다 합치면 우리 돈으로 한 80억 달러, 한 9조 5천억 정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종이 회장하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혁신 기업들을 초기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예를 들면 누구죠? 마위네 알리바바 같은 것들, 또 우버라든지 투자 성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현물 주식과 그것도 현물 주식도 모자라서 파생상품까지 들어온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점이 많다는 거죠. 비전펀드가 힘들기 힘든 모양이다. 그래요? 비전펀드 힘들다는 얘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샀다는 게 힘들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가 포트폴리오, 자기 장기 투자의 포트폴리오 안 좋으니까 이걸로 한번 역전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큰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다지 그렇게 성공했던 기억들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 않게 그리고 이게 사실 다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월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수들이 저거 그냥 놔둘 수가 있나 또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서 반대 포지션을 취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던 거죠. 그래서 결코 손정희 회장의 현물 주식 플러스 파생 상품에 대한 특별히 급등한 종목들이 위주로 한 말이에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거 잘 됐네요. 이렇게 평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혹은 목요일 날의 어떤 시장의 큰 변동성도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왜냐하면 이 뉴스와 함께 같이 나왔던 게 특히 테슬라의 어떤 내부자 또 유상증자 및 이대주주의 매각과 더불어서 나스닥 기업들의 CEO 레벨에서 상당히 주식을 많이 팔아치웠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들도 함께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끝물인가 이런 수급상의 어떤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나스닥을 위주로 해서 급등한 종목들의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테슬라도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듯 했습니다마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기대했던 S&P 지수의 편입이 일단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크게 빠지는 모습들도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오늘 하루 노동절 휴일로 하루 시장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선물은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물도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비교적 규모 있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영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이따 그것도 한번.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요즘 배터리 갖고 엄청 싸우는데 특히 주말에도 뭐 쉼없이 반박하고 입장 못 내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판이 한 달 남은 거예요? 네.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달 중순쯤 이제 나올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LG화학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대사인데 사실 SK이노베이션, SK그룹의 SK이노베이션은 순위로 보면 6인데 점유율로 보면 한 4%가 채 안 됩니다. LG화학은 2020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24%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규모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LG화학은 한 20년 가까이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해왔던 거에 반하면 SK이노베이션은 몇 년 되질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격차가 나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에서 자체 인력을 이제 스카웃,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스카웃이라고 그러고 LG화학 입장에서 빼내갔다. 그래서 사람만 빼내간 게 아니라 특허에 관련된 기술도 다 빼내가서 도용했다. 이게 이제 양측의 소송의 핵심인데 이게 국내 소송이 있고 국제 소송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데 일단 LG화학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일단 현재까지는 LG화학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 막대한 소송 비용이라든지 또 국내 기업이 국제적인 소송전에 계속 노출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이게 재벌 최고 경영자들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 불문율처럼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대기업들이 국제 소송전에서 끝까지 가서 이전 투구했던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이 없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힘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좋을 게 뭐 있냐 좀. 그리고 이게 한 달이 건너면 다 혼인관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 중간에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합의를 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례인데 이번에 아주 독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에 약 한 2조 어라운드에서 합의금을 주고 끝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권사 애널리스트 중에 리포트도 쓴 분들이 있어요. 합의금이 과연 얼마쯤 될 것인가. 그래서 전례를 봐서 이 정도 될 것인가. 이런 추론을 했던 리포들도 한두 개 나왔었는데 지금 주말에 양사의 입장문 이런 걸 보면 합의는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언론사에다가 계속 입장문을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달에 있는 최종 결과에 언론의 보도를 번역해서 또 이제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기자회견 입장문 이런 것들을 이제 내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어쨌든 국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 크게 벌어지는 시장을 가지고 국내 재계 서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재계 서열로만 보면 3위 4위거든요. SK그룹이 3위고 LG그룹이 4위인데 LG그룹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을 느낄 거예요. 아 옛날에 한참 미쳤는데 물론 이제 GS그룹이라든지 LS그룹이라든지 동업관계에 있던 이제 회사들이 다 분리해 나가면서 LG그룹의 위상이 좀 낮아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SK그룹이 워낙 빨리 성장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와 이제 제약바이오. 신산업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던 그런데 LG그룹의 4세라고 봐야죠. 구광모 회장이 상당히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LG그룹 하면 전통적으로 4훈 그러면 인화. 그렇죠. 야야 사람이 먼저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해. 뭐 이런 게 이제 대체로 보면 LG그룹을 좋게도 또 나쁘게도 얘기하는 양면이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번에는. 그리고 구광모 회장의 캐릭터도 본인이 굉장히 연소한 그런 이제 그룹 리더로서 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아마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법적으로 굉장히 강한 스탠스가 나왔죠. 그래서 양측의 어떤 입장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제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민사소송 이건 사실 형사적인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배터리 기술을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형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사 문제가 결론이 났을 때 양쪽 어딘가는 이런 거죠. 기술을 유출해서 이거 형사적으로 걸었는데 진짜 그게 밝혀지면 이거는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면은 이건 우리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훼손했다. 우리 명예 훼손했다라는 것도 이제 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사 문제로까지 가서 결론이 나면 사실 경제적인 것 외에 다른 손실도 어느 한쪽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는데 글쎄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잘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두루뭉실하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두루뭉실하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두루뭉실해요?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바라는 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밝혀가지고 너무 LG 스타일이신데.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안 하죠? 아니지. 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양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잘 합의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외국인들이 8월에도 팔았습니까? 한참 들어온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달 8월에 국내 상장 주식을 1조 660억 원 순 매도를 하면서 1조나 팔았어요? 네. 다시 팔자 기조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보니까 이걸 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 주식 보유 잔액 비율이 30%로 됐는데 딱 30%가 됐는데 이게 2016년 6월 이후 최저예요. 그러니까 수급은 사실 개인, 기관, 외국인 3대 주체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학개미운동 등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많이 있었다는 건 외국인 물량이 많이 넘어왔다는 건데 어쨌든 2016년 6월 이후로 한 4년 넘게 30% 외국인의 지분율이 가장 낮아졌다.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많이 될 때 40%까지도 올라가서 불안 요인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주식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에 사실 굉장히 많이 기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이 없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비중이 늘었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단기간에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졌을 때 과연 후유증은 없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사실 외국인의 팔자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과의 어떤 상호 연관성.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좀 불안한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고객예탁금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은 어쩌면 30% 이하로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 과연 계속해서 나가는지 9월 달 상황도 한번 계속 저희가 점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바로 미국 주식의 미시다 이향용 교수와 함께 미국 지난 금요일 밤이겠죠. 끝난 상황이랑 국제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이것도 기억나는 범죄에 올려AU 다소간다. 이럴는 돌아온 시간을 보여줍니다. airplane을 celebre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